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다음 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경남 선관위에는 37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또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도 13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6시까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 시작해 13일 동안 이뤄집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 주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진해 군항제가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벚나무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면서 축제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 선로를 따라 벚나무가 줄지어선 진해 군항제 대표 관광지입니다. 대부분 꽃봉우리만 맺힌 벚나무들 사이 활짝 핀 벚나무 한 그루에만 관광객이 몰립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꽃이 일찍 필 것으로 보고 역대 가장 이른 날짜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막 직전 개화율은 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죠. 매스컴에서 주기가 빨라졌다고 해서 기대를 나름대로 했는데 와보니까 안 펴가지고 너무 실망하는 실망을 했죠. 올해 진해 군항제 벚꽃은 다음 주 초 개화를 본격 시작하고 이달 말쯤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연장도 검토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창원과 마산, 진해 방면 주요 진입로 세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축제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안내합니다. 또 주요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중원 로타리로 집중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62번째 진해 군항제에는 올해도 400만 명이 넘게 다녀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먹거리 장터 바가지 요금 해소를 위해 80여 개 부스를 모두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또 신고센터도 운영해 바가지 요금이 확인된 업체는 3년 동안 진해 군항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창원시가 2년 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받아둔 국도비도 반납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기껏 다닌 국비 사업을 왜 반납했을까요?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교통과 에너지, 복지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도시 운영 구상을 담은 스마트시티 사업. 2021년 말 진해 구도심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260억 원 규모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창원 산업진흥원이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까지 꾸렸지만 최근 2년 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창원시. 창원시는 연간 30억 원 수준의 운영비 지출을 줄이고자 사업 변경을 하려한 것이라며 재정 부담이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국토비 72억 원을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예산을 받은 뒤 1년 반 동안 이자 8천만 원도 함께 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을 하며 사용한 6천만 원 가까운 돈도 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된 곳은 전국 20곳. 사업 중도 포기는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사업 반납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차후 스마트시티 공모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산화기관인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로 도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창원시. 정작 어렵겠다는 국비 사업은 행정력만 낭비한 채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달 들어 통영과 제주, 포항 등에서는 어선 사고가 잇따라 1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같은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선박에는 입출항 자동신고 장치가 부착됐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68km 바다의 어선 전복 사고.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4일 통영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에서도 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선박에 부착된 입출항 자동신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긴 안테나 모양의 장치는 바다의 하이패스로 불리는 입출항 자동신고 장치 V패스입니다. 선박 전복 등으로 안테나가 배와 분리되거나 버튼을 누르면 구조신고가 해경에 자동 접수됩니다. 해경이 밝힌 V패스 신호 도달거리는 55km. 그런데 실제로는 30km에 그쳐 먼바다 사고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V패스는 배 기울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구조 요청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 신고가 잦다는 게 이유인데 어민들도 정작 위급한 상황에 장비가 무용지물이라며 불만입니다. 조업하는 사람들의 생명 안전벨트하고 똑같습니다. 사고 났을 때 오작동이 많으니 그걸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좀 제가 안 맞다 봅니다. 지난해 국내 어선 사고는 2,200여 건. V패스에 의한 구조는 42건으로 전체의 2%도 안 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인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V패스 장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해경은 V패스 도달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비 5만여 대를 모두 교체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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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항제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창령이 1도, 진주가 0도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일주일째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리 지역 곳곳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은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와 함께 차차 해소되겠고요. 날은 흐르지만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주말 동안 군항제를 즐기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창령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5도, 하만이 1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거창과 함양이 영하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4도, 하동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로 거세게 알겠습니다. 내일은 창원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크게 올라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지역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여성단체들이 어제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한 축협조합장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합장이 지난 9년 동안 직원에 대해 성희롱과 갑질을 한 논란에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에 성폭력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산업안전상생재단이 어제 경남 도청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차그룹이 출연해 세운 국내 최초 산업안전비영리공익재단으로 두 기관은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보건 아카데미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가 전북과 부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6% 줄어든 1만 2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습니다. 경남도 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8세, 여자 31.3세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은 총 415기로 최근 원전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5조 원, 2027년 10조 원의 원전 설비 수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2022년 대비 10배 증가한 330억 원으로 정하고, 수출 보증은 1,200억 원, 수출 첫걸음 기업은 30개로 확대합니다. 경남은 300여 원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국내 원전 산업의 중심입니다. 경남경찰청이 봄꽃축제의 계절을 맞아 내일부터 5월 말까지 교통안전을 특별 관리합니다. 경찰은 축제장 주변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월에서 5월 행락철 9,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 202명이 숨졌습니다. 뉴스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